장애인들의 힘찬 질주를 겨루는 육상선수권대회가 2년 만에 개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장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전북 익산시에서는 장애인 스포츠 문화를 활성화하고 코로나19로 침체돼 있던 체육활동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지난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익산종합운동장에서 제3회 전국장애인종별육상선수권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2년 만에 개최되었고 제1차 국가대표선발대회를 겸하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스포츠의 꽃 육상, 달리고 뛰고 던지는 것. 누군가에게는 가장 쉬운 움직임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움직임입니다. 장애인 육상은 그 쉽지 않은 움직임을 향한 열정이자 육상의 의미가 가장 빛나는 도전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장애인들이 흘리는 땀방울이 좋은 결실을 맺고 모든 장애인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주어 장애인식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 복지님 감사합니다. 복지님 찾아주세요.